미국 국무부는 8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도발을 피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마이코 폼페오 국무장관의 비핵화 협상 복귀 촉구와 대북 압박 발언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대화 의지를 접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올해 들어 네 번째로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비핵화 목표를 상기시키면서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29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두발을 발사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을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했다는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오기를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9일 오전 6시 10분경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두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발사는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쏜 두발로 발사 간격은 약 20초이며 비행거리는 약 230km, 고도는 약 30km로 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8일 만으로 올해 들어 네 번째입니다. 북한은 하루 뒤인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였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국방과학원에서 군 부대들에 인도되는 초대형 방사포의 전술, 기술적 특성을 확증하는 목적으로 시험사격을 진행했다면서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외무성 신임 대미협상국장 명의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최근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G7 외무장관회의에서 모든 나라들의 북한 비핵화 협상 복귀 촉구와 강한 대북 압박을 강조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망발이라며 미국과의 대화 의혹을 접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두 나라 정상 간 친분관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대화 재개 요구도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춰 세워보려는 유인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담화를 낸 신임 대미협상국장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지난 27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날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일 민간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커라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해군 소속 정찰기 EP-3E는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있었던 29일 한국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비행시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P-3E는 지상과 공중에 모든 신호를 포착해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찰기로 특히 미사일 발사 전후 발생하는 전자신호와 핵실험 시 전자기 방사선 신호 포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P-3E 정찰기는 지난 1월 20일과 지난달 5일에도 한반도 비행을 실시하며 대북 감시 활동을 벌였으며 미군은 지난 10일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당시에도 육군 소속 RC-12P 정찰기가 감시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창설된 미국 우주군의 우주사령관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움직임에 대해 항시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레이먼드 미 우주사령관은 27일 국방부에서 진행된 전화 기자회견에서 우주군의 역할은 모든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보를 위해 한순간도 경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해 24시간 감시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미국과 동맹국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위성통신을 교란하는 반우주 무기체계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국가든 보장된 우주 접근을 해치려 한다면 오늘 당장 수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1만 명 가까이 발생한 한국에서 97세 할머니가 감염 이후 완치 판정을 받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입원한 뒤 12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97세인 황영주 할머님. 이제 구구단을 다시 외우고 한자 공부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4월 20일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지난 13일 황 할머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황 할머니. 처음엔 감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먼저 판정 소식을 알게 된 70이 넘은 아들은 이제 어머님을 잃는다 싶어 눈앞이 캄캄해졌었습니다.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참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은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도 못 드리고 새벽에 일어나가 내가 손수 밥이라도 체리 드려야겠다 싶어서 황 할머니가 시작한 병원 생활은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낯선 환경에 처음엔 식사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우울증 증세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생활에 큰 즐거움이었던 노인복지센터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응원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보고 싶고 맨날도 보고 손자도 보고 싶은데 내가 얼른 먹고 기운을 채워가지고 건강을 좀 얻어서 빨리 퇴원을 해가 동료들 모두 보고 같이 대화를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고 마음을 고쳐잡은 할머니는 그때부터 제대로 식사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건강을 되찾아 퇴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황 할머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데는 병원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간호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내한테 너무 잘하고 집에 와가지고도 내가 안 여쭤보고 내가 그걸 할게요. 이 소리까지 하고 입원 치료 12일 후 황 할머니는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최고령 완치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황 할머니는 모든 것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기분 좋지. 아들, 며느리, 손자 다 상련하고 이제 내가 죽어도 항이 없다. 완치 후 다시 일상생활을 즐기는 어머니를 지켜보는 아들은 바이러스와 힘겹게 싸우는 다른 확진자들에게 응원을 전했습니다. 진복을 다 젖어가면서 참 이렇게 보살핌으로써 최고령인 우리 97세 어머니가 옛날 그치에 완치대가 나오신 데 대해서 한 번 더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 확진자들 치료를 하고 계시는 환자님과 또 그 가족 여러분들 끝까지의 좌절이나 용기를 잃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30일 오전 현재 한국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누적 확진자가 9,661명이고 이들 가운데 완치된 사람은 5,228명 사망자는 15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처음으로 국경 없는 의사회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의 지원 물품이 북한에 전달됐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와 UN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30일 BOA에 북한 당국이 긴급 요청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품이 마침내 북한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특히 지원 물품으로 장갑과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들과 적외선 체온계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는데 구체적인 수량과 지원품의 정확한 전달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스위스 당국은 북한에 보낼 예정이었던 지원 물품에 대해 전달, 확인 등 모니터링이 평양사무소 직원 철수로 어려워짐에 따라 지원 일정을 연기한다고 BOA에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